찜질방에 돈산축열판을 설치한 평면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토굴속이나 봉토건물을 지어서 찜질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무거운 흙이 덮이기 때문에 토압의 하중을 버티내기 위해서는 도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실아궁에서 불을 지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위는 고온이 계속 닿아가지고 위에 구둘장이 노출된 구둘장 두 장 높이가 아주 뜨거울 정도로 불이 벌겋게 달 정도로 불을 지피가지고 그게 찬물을 찌끄리 가면서 거기서 200-300도 이상의 전기가 발생될 때 그 아픈 부위에다가 젖은 물수건을 덮고 그 고온의 전기를 쬐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찜질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뺄 정도 같으면 그렇게 불을 많이 안 지피도 되고 또 노출 찜질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흙미장에다가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소나무 이파리 마른 것을 한 10cm 내지 15cm 깔아가지고 땀이 밑으로 젖은 땀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한 뒤에 그냥 땀만 뺀다 하면은 한정막식으로 만든다면 그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찜질방을 만들 때는 이 돈산축열판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산축열판을 만드는 그 이유는 아랫목에는 고온으로 만들어가 이 함실아궁 상단만큼은 아주 뜨거운 불이 벌건 그런 정도로 불을 지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인디언들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천막 속에서 불을 지피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진 뒤에는 그 바위가 돌이 그냥 아주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찬물을 찌끄리 가면서 전기로서 아픈 부위를 치료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찜질방하고 한정막은 다른 것이지만 찜질방이라는 것은 아궁 아궁 위에 직화식 바로 불이 닿아가지고 고열을 발생시키는 그곳은 구둘장에 벌겁게 달 정도로 만드는 것이 찜질방이다. 그래서 찜질방에서는 함실아궁 상단 여기가 찜질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곳은 돈산축열판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불도 옆으로 강제적으로 퍼지게 함과 동시에 상단에 노출된 찜질방의 구둘장이 아주 벌겁게 달 정도로 잘 축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